오와 랜딩 중 형님 그거 1분안에 랜딩 할 생각하지 마요 사장님이 방금 1분안에 랜딩 하는 생각이 했잖아요 그래서 터진건데요 사장님 자리 체인지 저한테 형님 어? 글로가요? 거기 당겨보고 안되면 글로 체인지 사장님 앞으로 가서 던지세요 사장님 사장님 일로 오니까 또 거기에 그걸로 가나와 사장님 고기가 어디다니까? 고기요? 배 완전히 짜졌는데 저거지 싶어요 이거에요? 네 오우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여기서 또 한타임 쉬어줘야 되는데 줘봐요 줘봐요 또 잉스산 아 안 박힌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아 아 좀 들어줘요 살째지는데요 좀 들어봐봐요 아 아 4kg 이상이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잖아요 그죠 네 이따가 시간 날 때 따주세요 네 이거요 네 고기 힘이 얼마나 쪘으면 이래 쪄졌노 이게 고기가 많이 쪄져 있었으면 이atin 이 이 이 에 xx What